해엄쳐라 물고기야! 탈락탈락! 나 해엄 잘 치지? 우와 멋지다! 난 어때? 우와! 너도 멋져 멋져! 정말 멋지다! 신나다 신나! 누구야! 누가 이렇게 시끄러워? 문어대왕이다! 아니 이 녀석들이 감히 문어대왕님한테 소리를 질러? 내 먹물을 받아라! 먹물 때문에 헤엄을 칠 수가 없어! 아이고 어떡해! 뿜뿜아! 도와줘! 뿜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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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이 뿜 뿜 뿜 뿜 뿜! 당길 소리나면 내가 달려온다네! 뿜이 뿜 뿜 뿜 뿜 뿜 뿜 뿜! 뿜 뿜 뿜 뿜! 당기대장! 뿜 뿜! 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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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문어대왕이 물고기들한테 먹물을 썼어! 짜잔용 짜잔용! 큰일 났어요! 아! 어! 아! 아! 큰일이네 뿡뿡 어서 빨리 멋진 변신 방귀 부탁해 뿡뿡 네 짜잔영 변신 방귀 뿡뿡 멋진 짜잔영으로 변신 물고기들아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뿡뿡 준비됐지? 그럼요 짜잔영 우리 친구들도 물고기들을 도와주고 싶나요? 그럼 지금 바로 준비해 주세요 바로바로 이렇게 짜잔영 멍불때문에 헤엄칠 수 없어요 도와줘 친구들 물고기가 헤엄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힘차게 부채질을 해주세요 와 물고기가 헤엄친다 우와 자 우리 친구들도 물고기를 도와줄 준비됐나요? 네 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부채질 시작 살랑살랑 햄 했다, 삶 seinen 선량 그가 산락산락산락산락산락산락해요. 산락산락산락산락. 뽁뽁이도 산락산락. 산락산락. 옆에 있는 대형 물고기도 산락산락. 야호! 우리가 다시 헤엄친다. 친구들 고마워. 우와! 우리도 고래처럼 높이넘피. 팔딱팔딱 헤엄치고 싶다. 좋아. 친구들, 이번엔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헤엄칠 수 있도록 짜잔형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팔딱팔딱 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 다 함께 출발. 팔딱팔딱. 물고기 한 마리씩. 팔딱팔딱. 이쪽에는 물고기가 많아요.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어오는데, 팔딱팔딱 빨간 물고기가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신이 났어요. 팔딱팔딱. 태엄치가 팔딱팔딱 뛰어오는데, 팔딱팔딱 빨간 물고기가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신이 났어요. 팔딱팔딱.